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첫 페이지는 아주 그냥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간단해요 원래 지구과학2가 여러분들 평가원도 그렇고 평가원 모형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문제의 어떤 난이도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풀면 살짝 기분이 나빠 아 이분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막 풀면서 짜증이 너무 쉬어서 짜증이 나는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 훅 가는 것도 훅 가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풀 때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발파르게 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를 좀 많이 해두는 과정이 필요해요 연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말씀 드리고 첫 번째 페이지 5번 문제 까지는 간단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한 함정 그림 좀 대충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만 그렇다고 해서 뭐 틀릴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좋아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a와 b 지역에서 계절별 파력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거 찾으래요 자 a랑 b 두 지역인데 대체로 보니까 a 지역 보다는 b 지역이 평균적으로는 파력 에너지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a가 됐든 b가 됐든 계절에 따른 어떤 분포를 나타낼 때 여름 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이 조금 더 파력 에너지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우리가 파력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 파력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 그렇지 고갈 염려가 없을 때 우리는 재생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고요 파력 에너지 밀도는 여름이 겨울보다는 작습니다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그렇지 됐고 연평균 파력 에너지 밀도는 a에서 가 b에서 보다 작아야죠 세상에 이게 1번 문제 입니다 정답 1번이 오고요 넘어갈게요 이건 자 다음 야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살짝 우리는 기분이 나빠져야 되요 어 아니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무시해도 되나 자 어느 지역의 지질도 이거는 동사람복 표시 보이죠 이건 위에서 내려다보면 평면도 입니다 평면도 수직 단면도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여기다 대고 습곡 습곡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그지 안그래 이거 이거 이 펼쳐서 배사향사 이러면 다 아니지 이거는 그냥 경사층 이에요 경사층 봐봐 주향은 이게 주향선 이지 주향 주향을 나타내는 기호 잖아요 주향은 동서 e w 오케이 그 다음 이암층 있어 이암층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경사는 북조 그래 북조 뭐 단면이고 뭐 그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주향은 동서 경사는 북조 다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습곡 구조 따위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습곡이다 라고 헷갈려 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런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케이 습곡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기호들이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지만 어 하나의 암석층이 있고 또 다른 암석층 대칭 대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고 경사가 양쪽으로 펼쳐지거나 모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습곡 구조 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맞지 근데 지금 이 주향과 경사 기호를 볼 때는 습곡 구조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육과정이 개정된 다음에 지젤도를 보고 단면도를 딱 그리고 단면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이런 여러가지 과정 들이 물론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지긴 했어요 개정되면서 그래서 저런 기호를 활용해서 지젤도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 이전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저거 다 할 수 있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오케이 정답 4번 따로 뭐 단면을 그리거나 뭘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인 듯 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아유 여기 여기는 쭉 이렇게 골짜기가 발달되고 여기는 좀 봉우리가 하나 있고 여기도 골짜기 골짜기가 발달되고 그냥 그런거네 그렇지 어 지형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구요